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테빙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HLB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283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3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우선 방송드리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이제 종목 영상 찍는거는 추천이 아닌 브리핑 해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어느정도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LB가 이제 공매도도 지속적으로 좀 터지고 있고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좀 하락 흐름세로 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HLB 관련해서 일단은 종목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HL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HLB에서도 미국 10년 물금리가 하락하면서 앞으로도 좀 금리 하락 추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미국이 약 2,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죠 일단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2010년에 있었던 ARRA라는 재건법을 좀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건과 재투자법인데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는 구체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 HLB가 있죠 일단은 그래서 HLB 주식은 바이오 관련 주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혹은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HLB는 다양한 신약 개발 및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예요 전문 회사고 보시게 되시면 어쨌든 보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HLB가 일단은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복합소재 사업부 라이프봇이라는 선박 구명정이죠 그리고 특수 선박, GRP 파이프 및 조성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부에 해당하고 있고요 HLB는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는데 일단은 뭐 보시면 리보세라닙이 대표적 예로 있죠 그리고 아필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좀 주식을 움직이는데 지금 기대감도 있고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도 많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보세라닙이 그만큼 굉장히 시장성도 큰 규모의 신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2020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이 29.4% 증가했고 영업손실이 3% 증가했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4.9%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사실 HLB 뭐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이제 이 부분으로 좀 보시면은 크게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주가 어쨌든 간에 재무제표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2021년에는 어쨌든 좀 더 좋은 매출 성장을 좀 이룰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바이든이 암정복에 대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미 대통령 바이든이 암정복에 대해 선언함에 따라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HLB 또한 기대감 상승을 했었는데 바이든은 코로나 다음으로 암을 지명했고 미국의 항암제 개발사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좀 예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NDA 준비하고 있죠 신약허가 신청 NDA에 대한 준비 소식을 알리면서 HLB 제약의 재료로 동일한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삼성제약으로부터 GMP 인증제약 설비 인수를 통해서 리보세라닙 생산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만약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글로벌량 매출 상승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HLB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0% 무상증자 실시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주당 한 주에 신주를 무상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최근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조사로 급락한 주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무상증자는 3700억 원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활용으로 밝혀졌고 추후 추가적인 무상증자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관련 주인 HLB 주식이 변동성도 크고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그리고 임상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좀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기본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0일 평균선 평균선이 오늘까지 일단 지지를 해줬는데 만약에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공매도도 계속 있었어요 HLB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틀간 500건 돌파했죠 공매장고는 감소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 치료제 개발사 베리스무 체제 주도를 참여했다 뭐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베리스무 테레피틱스 킴리아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로 기존 카티라고 하죠 치료제 대비 효과 확장성 안정성 등에 한층 진보된 KIR 카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제약도 베리스무 테레피틱스로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내와 아시아 지역에 카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도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HLB 저점 하락 전환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금액대는 36,000원대죠 사실 36,000원대 부분까지 떨어지면 하락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사실 HLB가 일단은 거의 일주일 넘게 조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기금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매도가 많이 없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투신 쪽에서 단타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포착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외인 물량보다 어쨌든 개인 물량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봐도 개인 물량 매물대 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6만 5천원에서 7만 5천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개인 물량은 그리고 외국인 매물대 같은 경우도 6만 5천원에서 7만원대로 좀 비슷한 비슷한 이제 평균 매물대로 보이고요 기간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6만원대죠 그래서 일단은 세력들도 여기서 일단 여기 박스권 이 부분에서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빠져나갔어요 이때는 사실 이제 갑자기 떨어진 게 그때 뭐 허위공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윗부분에 그 개인 매물대도 많이 물려 있지만 세력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으로 좀 포착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승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일단 4만 7천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세워 주시면 좋겠고 3만 6천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어 7시 6시 뭐 이때부터 어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 전일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음 요거 증시 어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 해 드리고요 어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어 지노믹트리 그리고 어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 어떠한 이제 일봉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요런 거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따라 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어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어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